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하니가 너에게 왔어.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하니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의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하니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져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야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 아니었다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축일입니다. 어제가 모니카 축일이었죠. 모니카 성녀 축일 바로 다음 날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축일입니다. 모니카 성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세례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두들 축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초대되십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초대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고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에서 윗자리에 올라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받았을 경우에 혼인잔치의 주인이 나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 우리는 뒷머리를 글적이며 끝자리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마 표면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그냥 처세술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물론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그냥 단순한 처세술로 받아들여도 어떻게 보면 꽤나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속된 말로 우리 문화 안에서는 나대는 사람보다 납작 엎드리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깊은 의미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에서 집회서 말씀이 봉독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복음과 연관된 구절을 독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정령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연중 제22주일 복음 말씀과 독서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겸손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1독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겸손이라는 가치가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집회서 10장 28절에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과연 우리 성경에서는 겸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1독서랑 같은 집회서죠. 얘야 너 자신을 겸손하게 들어높이되 너에게 걸맞게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여라. 그런데 이 말씀 들자마자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겸손이 뭘까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초대받은 이가 겸손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고 아마도 조금 낮은 곳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야말로 하늘나라는 역설적이죠.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가 나아간 곳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계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께 향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아멘 주여 이 잔을 내게 서버드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시고 벅띄어 저 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